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뭐예요? 십의신사를 가장 크게 놓고 보는 것은 연주 기준이야.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일간신사는 성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이런 걸 하는 것은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게 커. 이걸 마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10성이고. 이게 12운성이고. 이게 12신사이란 말이야. 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이건 뭐예요? 삼합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삼합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삼합. 그렇잖아? 만약에 뭐 병화다 하면 인어술이잖아. 장생, 제왕, 묘지, 지살, 장성, 화개. 똑같은 거야. 이 논리가. 다만 이 해석 자체의 부분에서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 시작. 왕성, 장생, 어린애. 장성, 마무리. 그 전에 주기가. 이게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삼합이다 하면 이게 장생이면 이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왕성해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잖아. 운동성의 시작이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확장시키면 계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계절도 시간 따라 움직이잖아.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성. 운동성과 시간을 보는 다.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마라. 안 봐도 된다. 이런 거. 막 무서워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면 돼. 그렇죠? 활용할 게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려고 그러냐. 이거지. 틀린 이론도 아닌데. 맞다 틀렸다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야. 나도 한때 그랬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다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다 초보다. 초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인 거야. 산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맞다 틀리다. 그렇죠? 안 돌리자고 생각해 봐. 막 고급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없어. 음량이 하나요. 그게 종교에서 보시자서 불사선, 불사악이거든. 선악이 없는 거. 맞다 틀리다가 없는 거라고. 그 자체가 자연이다. 다만 그 자연, 너무 어려운 그 자연을 분별해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야 되니까. 맞다 틀리다의 논리로 산수가 생기는 거야. 산수. 그걸 자연수라고 하잖아. 자연수. 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명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써도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학문이 그래. 모든 학문이. 깊어지면 그래요. 깊어지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음식 만들 때도 그렇고 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산수적인 논리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고수가 되잖아. 그러면 그게 산수의 논리가 아니잖아. 그죠? 경험의 논리잖아. 경험의 논리.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쓰시라. 이런 거야. 이게 써서 나쁘다 좋다. 그런 부분으로 또 들어가 보면 신사를 쓰면 또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꽂히니까 이 편인이 그런 거잖아. 편인은 일단 십성해서 그걸 먼저 해보자고. 이게 무슨 편인이에요? 병인의 편인이란 말이야. 무슨 편인이겠어? 정인하고 편인하고 속도감을 딱 보면 어떤 게 더 빨라. 정인하고 편인이다. 속도는 이게 빨라. 빠르다야. 빠르다. 이건 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깊어. 이건 얇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어떤 상황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을 보라는 얘기야. 빠르다. 속도감이 있는 거지. 속도감이. 느리면 위험할 일이 없어. 내 인생이 내가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말 위에 딱 타가지고 계속 달리고 있는지. 말 위에 타니까 빠르긴 빠르겠죠. 그런데 어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편한 거야. 불편. 좋은 거 같은데 불편해. 편의는 불편한 인생이라니까. 불편한 인생. 그러니까 편의인이 불편한 거는 어떻게 보면 편하려고 불편한 거야. 말장난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편해지려고 해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편안하게 살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편안해지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불편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 편안해지고 싶다. 편인들은. 정인들은 불편해도 그냥 아예 뭐 이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해. 편인들은. 조금 불편하면. 그러니까 불편한 걸 너무 잘 알잖아. 너무 잘 찾아내니까 늘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고민 자기 만족을 못할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자기의 비어있는 그러니까 만족을 만족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상실이 간단 말이야. 시한한 게 자가용은 한 번 사잖아. 그럼 그 밑에를 못 사. 다음에 살 땐 위를 사지. 본능이 그렇거든. 사가지고 몰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다 또 좋은 거 이렇게 타보잖아. 그럼 확 차이 나는 거야. 내 지금 자가용이. 그런데 그 본능 속에 편인이 그게 가장 강하다는 거야. 본능이. 그러니까 모자란 거거든 편인은. 뭔가 100% 채워진 게 아니라 모자람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정인 같은 사람 차라리 인성이 없으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편인은 이게 애매하거든 차라리 주지라도 말지 차라리 오지라도 말지 뭔가 있는데 그게 결여된 어떤 인성이니까 그것에 대한 갈증이 심한 거지 그런데 그런 편인이 결국은 그래서 철학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없음으로 모자라서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돋닦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편인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겠죠. 그런 거요. 세상은 편인이 있어야 돌아가요. 오케이? 이렇게 시계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 편인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걸 이렇게 저지시켜. 그래야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반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확 올라간다 하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양의 성분이다 이게 이게 양의 성분이다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마찰력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다 하면 이거는 편인이란 말이야. 어떤 거?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정인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편인은 대충 못 넘어가는 거잖아. 편인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유비무안 하는 거잖아. 막 걱정하고 막 하는 거잖아.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어느 정도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또 상대성이 있어요. 정인이 봤을 때 편인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편인은 불편하다 삶이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에이 그냥 불편하게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편하게 사면 완전히 망고땡 되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발전하려면 항상 불편해야 되거든. 이해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봐야 이게 이게 망해봐야 이게 그러니까 없어봐야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런 거지. 치열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편인의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으로 생기는 어떤 편함.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진다는 얘기야. 이해 되나? 그러니까 불편한 거 잘못된 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잖아. 그럼 긍정으로 되잖아.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거에 부정을 하면 산은 산이고 원위치 된다고. 이 개념이라고 편인은 그래서 도라는 거야. 편인이. 잘못되지 않으면 바꿀 일이 없잖아.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병인일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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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